안녕하세요. 박명석의 이슈브리핑 12월도 어느새 세 번째입니다. 자, 올해 끝에서 두 번째 이슈브리핑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이고요. 뭐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만큼 시간이 빨리 가고 있다.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다. 그 다음 주는 내년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연말 산타랠리 아이템이 꼭 가즈아 하고 제가 물음표를 좀 달았습니다. 물음표의 의미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연말 산타랠리 뭐 아직까지 산타 할아버지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화요일부터 수요일로 넘어가는 저녁 때 왔다 가실 텐데 일단 증시에는 좀 왔다고 보는 분위기가 큰 것 같아요. 최근에 코스피가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로 인해서 특히 외국인의 전기전자 업종 매수세로 인해서 계속해서 반등을 이어가고 있고요. 뭐 이거 좀 이 표를 또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쓰게 됐는데 오늘을 제외하고 12월 들어와서 12일 연속 모르겠어요. 5, 8, 10. 아, 10일이군요. 10거래일 연속 전기전자 업종을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전기전자 업종을 이렇게 많이 사주다 보니까 그만큼 코스피도 올라가고 또 종목들의 흐름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SK하이닉스의 주봉입니다. 일단 최근 한 2, 3일 정도는 은봉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가격을 사상 최고가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타가 IT 종목들, 일부 종목들을 보면 앞서 뭐 종목 상담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고점을 찍고 조금씩 조정받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최근에 좀 파란불이 켜지는 종가 기준으로 파란불이 켜지는 일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물음표를 좀 달아봤는데 연말 끝까지 지금 뭐 한 5일 정도, 오늘 포함하면 오늘 제외하면 5거래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번 올해의 거래일이 5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개인적으로 뭐 이 정도만 했어도 12월 들어서 진짜 고생 많았다라고 하고 좀 안아주고 싶은 그런 IT 종목들이긴 한데 그래도 5일만 조금 더 힘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고요. 어찌 됐든 그 남은 5일, 너무 연말에 IT만 믿고 가다가는 계속 좀 고점의 어떤 밸류에이션 부담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라도 좀 역풍을 맞게 되지 않을까 이런 준비는, 마음의 준비는 모두들 하고 계셔야 하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IT가 잠깐 쉰다면 어떤 종목들이 갈까 제가 좀 찾아보다가 이번 주는 눈에 띄었던 게 바이오업종입니다. 특히 콘스피 의약품업종이 이게 일봉인데요. 최근 들어서 계속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단 연말연시는 바이오에게 계절적 수회라고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1월,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매년 열리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참가를 합니다. 이번에도 뭐 팩트로운이었나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내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단골 손님들도 있죠. 항상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이번에 HLB는 가는지 모르겠고 뭐 메지온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흐름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셀트리온의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바닷권에서 올라오는 흐름이 강한데 이 셀트리온의 강세를 이 얘기에서 찾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2019년 주식 배당을 결정한 제약바이오 기업들 메디톡스, 부강약품, 셀트리온의 스퀘어, 설인바이오까지 여기서 부강약품은 벌써 9년 연속 주식 배당을 결정했다고 하고 셀트리온의 스퀘어도 4년 연속 주식을 배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 종목들의 강세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밑바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주식 배당이 바이오라는 특성상 성장주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금 떨어지는 게 더 기분 좋잖아요. 배당으로서. 그런데 주식 배당을 하는 게 얼마나 매력적일까라는 얘기를 할 때 바이오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으로 지금 받는 것보다는 주식으로 받아서 내년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바이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짜 나는 주식 배당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참 궁금한 시점인데 뭐 아무튼 주식도 좋고 현금도 좋고 어쨌든 배당은 다 기분 좋은 거니까요. 내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어떤 결과들을 어떤 종목들이 낼지 기대감을 갖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한번 믿어볼까? 여기도 역시 물음표가 달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수요일입니다. 애경의 꿈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참 꿈인 것 같아요. 애경산업에게는 제주항공이 이제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아시아나가 이제 불발이 됐죠. HDC 현대산업개발에게 뺏긴 건 아니죠. 원래 갖고 있었던 건 아니니까 일단 HDC 현대산업개발이 가져가게 되었고 애경산업이 우리는 또 어떻게 할까 골머리를 좀 앓다가 이제는 LCC 쪽에서 그럼 우리는 승부를 보자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뭐 LCC가 힘들다 힘들다 말은 많지만 제주항공이랑 이스타항공을 합쳤을 때 이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국제선에서는 외항사를 제외하고 이제 대한항공이 34%의 점유율 아시아나항공이 2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합치면 19.5% 거의 20%에 육박하는 그런 점유율을 갖게 되기 때문에 뭐 빅3에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국내선의 경우에는 1등입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을 합쳤을 때 24.8% 대한항공은 23.6% 아시아나항공은 19.1% 뭐 워낙에 국내선의 입장에서는 이제 LCC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죠. 저도 항상 이제 제주도 같은 데 갈 때는 항상 뭐 이스타라든가 티웨이라든가 제주항공 뭐 그리고 에어부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제 국내 1등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항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합쳐지지는 않는다고 해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을 따로따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같은 법인 안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근데 돈을 쓰는 모습이 조금 분위기가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 인수합병이 끝나고 나면 이제 AK홀딩스 밑에 제주항공이 들어가고요. 이스타홀딩스가 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쪽에 이렇게 좀 전환사체를 발행을 하죠. 그리고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자회사로 두는 그런 그림인데 서로 전환사체를 막 발행을 해서 결론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이스타항공이 우리의 인수를 잘 부탁해 하면서 약간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제주항공이 얼마나 자금 여력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미스테리하다 물음표를 다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왜 애초에 어떻게 애경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을 그렇게 큰 돈으로 인수하겠다고 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건 뭐 이미 안 되게 됐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 인수 과정에서 혹시라도 물론 잘 되면 좋지만 혹시라도 조금 무리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건데요. 뭐 서로 니즈가 맞아서 잘 되는 거라고 하면 좋겠죠. 그리고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제 진짜 LCC업계, LCC가 솔직히 많아도 너무 많잖아요. 그 업계에서도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LCC업계도 다 같이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트럼프 탄핵안 통과 여기에 안에 이렇게 꺽재가 들어가서 이제 하원, 미국 하원 통과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증시는 그에 반해서 무덤덤했다. 자 여기 보이는 사람이 이제 낸시 펠로시 요즘 기사 신문이라든가 뉴스에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외국인 중 한 명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인데 땅땅땅 두드리면서 트럼프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땅땅땅 얘기를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표결 결과에 따르면 일단 두 가지 혐의가 있었어요. 원래 혐의는 굉장히 많이 가려고 했었는데 민주당도 여러 가지로 여론도 의식하고 여러 가지로 좀 부담을 느꼈는지 두 가지만 딱 걸었더라고요. 권력 남용 혐의 그리고 의회 방해 혐의 권력 남용 혐의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많은 권력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의회 방해 혐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었는데 아무래도 하원은 민주당이 다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석이 넘는 230석, 229석의 찬성표를 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물론 상원에서는 안 될 확률이 훨씬 높아 보이고 이 부분들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뉴스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전혀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지만 미국 쪽의 이슈, 트럼프는 그냥 뭐 미국 대통령이지라고 생각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트럼프가 탄핵됐대 이러면서 생각보다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결국 무덤덤했다라는 게 목요일 이슈의 포인트죠. S&P 500 지수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일봉인데요. 저는 뭐 은봉이라도 좀 났을 줄 알았는데 계속 계속 3,205선을 뚫었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저력이 도대체 저는 아직까지는 이 정도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국의 현재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진짜 흔들림 없이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좀 흔들릴까? 하고 트위터를 들어가 봤는데 뭐 굉장히 말은 많아요. 이쪽에 지금 가장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미국에서 이제 정치권이 본인을 탄핵하겠다라고 했고 이제 투표까지 한 상황이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위협은 느끼고 있겠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트럼프 리진 제네럴 일렉션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되든 버니 샌더스가 되든 엘리자베스 워렌이 되든 뭐 블룸버그가 되든 뭐 이렇게 상관이 없다. 트럼프가 다 이긴다라는 그런 표를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딱 올려놓고 음 어 필요 없어. 어차피 내가 다 이겨. 너네 마음대로 해. 약간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도 무덤덤하다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히려 이제는 뭐 민주당이 좀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가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과정을 좀 겪었었는데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민주당에서도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상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상원으로 키가 넘어갔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상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어떤 형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위기를 맞게 될지 그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관심 있게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주식시장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오늘 어떤 이슈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 주에 좀 이 AI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확실히 오늘 고민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월화수목은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IT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계속 사줬기 때문에 IT만 계속 사줬기 때문에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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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다가 오늘은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기점으로 쉬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많이 샀으니까 당연히 쉴 때가 되긴 됐죠. 오늘 하루만 쉬는 건지는 봐야겠지만 이렇게 외국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 또 어떤 종목을 찾아야 될까라고 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관련주로 좀 묶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 이제 이번 주에 유난히 AI 얘기가 많이 나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AI가 대세일까? 역시 주식은 미래 투자지? 라고 얘기를 달아봤습니다. IT 강국을 넘어서 AI 강국으로 그러니까 AI 국가 전략이 발표가 됐죠. 뭐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보시면 AI 인프라, 규제 혁신, 그리고 AI 교육, 디지털 정부까지 가겠다. 좋은 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음 이게 몇 년도까지죠? 2030년까지인가요? 아무튼 AI를 계속 키우겠다,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은퇴대국을 갖고 있는데 아 이게 참 상대가 AI죠. 한돌, 새돌 대 한돌. 새돌 대 한돌이면 새돌이 이기는 거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한돌을 맞아서 이제 싸우고 있는데 1대1로 지금 비기고 있죠. 이제 전라도 신안군이었나? 그쪽에서 아마 3차전을, 3차전이라고 해도 3차 대국이죠. 3차 대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강한 종목들을 몇 개를 뽑아봤는데요. 네이버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코스피 시카 총액 상위 종목들을 쭉 봤을 때 항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번 주까지 계속 끌어주는 모습이었는데 그 둘이 조금 쉬는 동안 누가 올라갈까 봤더니 뜬금없이 네이버가 뭐지? 하고 그냥 제 혼자 개인적으로 좀 이어봤을 때 이제 네이버가 AI 쪽에서 또 가장 각광받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강세가 좀 그런 신사업 부문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신테카바이오라고 최근에 상장한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종목에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유전체, 빅데이터, N, 인공지능, 신약 개발 기업이라고 나옵니다. 정말 최근에 관심 있는 유전체, 빅데이터, 인공지능, 신약 정말 주식시장에서 관심 있는 얘기들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특징주로도 막 꼽히고 그랬었는데 슈퍼컴퓨터로 신약 개발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서 이제 AI 그리고 미래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이렇게 외국인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어떤 얘기가 주식시장에 좀 화두가 되는지를 보는 것도 다음 주 그리고 내년 시장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이걸로 이제 금요일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방병석의 이슈 브리핑 12월 3번째 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올해의 마지막 이슈 브리핑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